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화신당 초록신녀입니다. 신축년 새해에 들어서가지고 우리가 돼지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상반기 운세입니다. 상반기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27대지 올해 올라갈 수 있는 내가 위로 신분상승을 한다든지 날개를 다른 듯이 뭔가 움직여보자 소리 나오고요. 뭔가 하고자 하는대로 이뤄보자 소리가 나옵니다. 그러니 우리 27의 돼지띠 여러분들 좋은 짝도 만날 수 있어. 올해는 짝이 연인이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당연하지. 짝이라 그러면 다 연인만 생각하고 아니야. 좋은 인연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. 조심해야 되는 달이 있어요. 조심해야 되는 달 2월달 27 2월달 우리 조심해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30해도 아흡이야. 상반기는 정리 정도. 꼭 그렇게 하셔야 사반기에 괜찮고 하반기가 괜찮아야 내년이 좋으시겠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조심해야 되는 달은요. 3월달이에요. 음력 3월. 음력 3월달 이때는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이때 뭐가 좀 안 좋은데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제안을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51 문서도 있고 또 이별에 운도 들어있고 흉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올해는 힘든 것부터 제칩시다. 이 양반들이 올해는 이별 수가 들어요. 가슴이 조금 벅차올랐다가 또 많이 속상했다가 이런단 말이야. 그리고 올해 문서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문서 들어오시는 거 잘 잡으세요. 63세 돼지띠 여러분들 올해는 내가 남들 앞에서 뽐내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을 좀 줄 수 있는 한 해거든요. 근데 너무 뽐내면 안 돼. 적당해요.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. 황금 잉어지만 내가 뽐을 내면 안 되는 해. 그러나 이 양반들 올 수 전에 상반기에 문서의 운이 있습니다. 문서의 운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남을 주는 문서라기보다 왜 해결 안 됐던 거 있죠. 묵혔던 거 저기 시골에 남이 사지도 보지도 않는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게 또 대박이 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. 절대로 자욕하면 안 돼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.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신축년 한 해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. 금전 손실 없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. 여기까지 제가 신축년의 열두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. 올 한 해 상반기 모든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 다 대박 나시고 조심해야 될 건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좋아요 좋아요만 백날 좋다고만 얘기하면 뭐예요. 그쵸. 진짜 내가 피부로 느끼는 좋은 게 뭔가 있어야 되고 안 좋은 건 정말 안 좋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것들 다들 조심하셔서 신축년의 대박 나시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초록신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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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